최여주 네트 걸렸습니다 지금은 전진속공형과 올라운드 플레이어의 대결입니다 아 걸렸어요 2대4 뒤져있는 김서윤 이번엔 나갔군요 보컬 아 잘 지켜봐요 멈춰 2대4 2대4 1대4 1대4 경기를 했었는데 위력을 더 보여주는 최효주입니다 버텨야 되는 김서윤 경기하는 레이스에서도 최윤 선수가 더 핏을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서윤 선수의 서브로 출발을 합니다 긴 서브 시도 내공을 쌓아야 되는 그런 과정 찬스 봐 찬스 합니다 흡수 승 승 승 승 승 승 승 승 승 찬스 파워! 아 좋아요! 김세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